이번 시간은 세계의 피라미드 여덟번째 시간으로 미국 드와이트 디 요크가 이끈 종교활동으로 인해 타마하레 지역에 세워진 피라미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조지아주 푸트남 카운티 내 타마하레 지역 이튼턴 근교의 476에이커 약 60만평 부지에는 이집트풍의 일련의 건물과 기념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드와이트 디 요크가 이끈 종교운동인 누아비안 네이션이 활동하던 곳으로 집단의 대다수 미국 흑인들은 뉴욕 브루클린으로부터 건너와서 정착했는데 누아비안 네이션 운동은 1970년경부터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블루클린에 있는 이슬람교와 관련된 종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수정을 맡아온 드와이트 요크는 1993년 476에이커 약 60만평의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약 500여명의 요크 추종자들은 뉴욕 설리번 카운티와 블루클린에 위치해 있던 이전 본부에서 조지아주 타만의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요크와 추종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난해한 각가지 주제를 추구로 야마시 토창민과 필력관계를 맺는다고 공표했습니다. 야마시족은 미국 인디언들의 다부족 집합체로 사바나강 근처의 북부 해안이나 플로리다 북동부에 살았던 부족으로 멸족된 종족이었습니다. 요크는 자신들의 집단이 이집트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온 고대 이주민들의 개통을 잇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요크가 주장한 개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분을 만든 와시토 무어인의 일족인 야마시족이기에 조지아주 이튼턴으로 도달했다. 우리 조상들은 위스콘신,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너 등의 주에서 독수리 바위 무덤과 더불어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가 이튼턴에 살기로 선택했고 이곳은 돌독수리 무덤과 가까이에 있다. 1935년 태생의 요크는 당시 60세 정도의 나이로 40대 시절에는 사이비 이슬람 노선을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난해한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과거 의사이며 뮤지션으로도 활동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흑인 민족주의, 암호동물학, UFO 종교로부터 취해진 사상과 음모론들을 다양하게 혼합하며 고대 이집트의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요크는 수많은 가명으로 450여 권의 책자를 출판했고 1990년대 접어들어 메시아적인 창시자로 자처하며 때로는 신성한 지위나 외계인의 기원을 주장했습니다. 1997년 집단 내 빅터 그레이그라는 인물이 건축과 지대 설정 사안에서 요크의 대리인 역할을 맡으며 타만의 지역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당국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짓고서 창고에서 불법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다는 혐의로 푸트남 카운티의 보안관으로부터 법정 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그레이그는 4만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항소하여 10분의 1로 벌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FBI 요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조직은 대지에서 축제를 열때마다 한 번에 약 5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어들였다고 합니다. 1999년 조지아주에서는 타만의 지역을 규제하는 데 있어 누아비아인들이 거주 및 녹업 목적 외에는 그 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누아비아인들과 조지아주 푸트남 카운티 당국 간의 격렬한 주도권 싸움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아비안 네이션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늘어나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아비아인들의 활동은 그저 괴짜로만 여겨졌습니다. 초기의 누아비안들의 활동은 그저 괴짜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흑인 우월주의를 내세워 백인들을 공격하고 인종박회를 주장하는 전단을 뿌렸습니다. 이들은 지역 밖으로 호소하는 주장에서는 되려 자신들이 백인들에게 소외받고 있다고 하며 기부금을 모아 다른 도시의 투자 및 수익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누아비안 네이션의 창시자였던 요크는 조지아 대학이 위치한 약 60마일 떨어진 조지아주 아테네에서 55만 달러의 저택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 접어들어 영화배우 웨슬리 스냅프스의 독립 프로덕션 아멜라 필림즈가 소유한 아멜라 근위대라고 불리는 방위 및 준 군사조직이 타마레 지역에 연관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멜라 근위대는 타마레 지역 옆에 방위훈련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 알코올, 담배, 화기국 서류들을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요크가 주도하는 누아비아인들은 웨슬리 스냅프스가 자신들의 구성원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냅프스 측에서는 어떤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2000년 11월 뉴욕프레스 기자는 타마레 지역의 공사가 끝났다며 다음과 같이 타마레 지역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이곳에는 피라미드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 검정 피라미드와 황금 피라미드, 도루를 마주한 갈색 얼굴의 스핑크스, 높은 오벨리스크, 앵크십자와 기타 상형문자로 꾸며진 아치 모양의 문 이를 가로지르면서 대다수가 동물머리를 지닌 신들의 조각상들이 도로에 줄지어 서있는데 이 조각상들 모두 원색으로 밝게 칠해져 있다. 조금 더 뒤로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까만 피부에 이시스가 날개 달린 두 팔을 활짝 피고 있다. 2002년 5월, 오랫동안 타마레를 주시하던 FBI는 주류, 담배, 화기단속국 및 지방부서, 주부서, 연방부서의 관련 병력과 함께 타마레 지역을 급습했습니다. 장기간의 조사에 의거해 당국은 아동 성착취 목적으로 주 경계를 가로질러 이동시킨 것을 비롯해 공갈 및 성희롱 혐의로 요크를 체포했습니다. 요크는 135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단일 1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검찰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흑인 우월주의 일부 파월은 요크를 계속 지지하였고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은 백인들의 파워에 의한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세 가지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후인 2005년 6월 해당 대지는 정부의 몰수로 인해 미 연방 보안관실에게 11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액수 중 절반가량은 푸트남 카운티의 보안관 부서 나머지 금액은 연방수사국과 국세청이 나눠가졌습니다. 2005년 6월 타마레의 이집트 건물들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이 대지는 개발업자에게 팔렸는데 통나무 양식의 사냥꾼 오두막이 건설되었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여덟 번째 시간으로 미국 조지아주 드와이트 디 요크가 이끈 종교활동으로 인해 타마레의 지역에 세워진 피라미드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